자 지금부터 전통무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보여드릴 종목은 오늘 청도 신화랑 선발 전국 청소년 전통활수기 대회를 기념하여 우리 어린 화랑부터 우리 승궁까지 남녀노소가 올려있는 활수기 응용활수기 동작을 첫 번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발디디 화살 정도 산모기기 도시 앞으로 다시 다음 서서소기 들어오지 서서소기 다시 다음 앞돌아소기 되겠다 앞돌아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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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마지막 위로 나가면 됩니다 자 우리 운영하는 춤이 보내주신 멋진 포카화랑 그리고 우리 춤이 계좋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뭐 신고사 도 stick 연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